사마의 사마의의 형인 사마랑과 친하게 지냈던 상서 최엄은 사마의가 성년이 되자 사마랑에게 그대의 아우는 청명하고 똑똑하며 강단이 있고 영특하니 그대는 아우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오라고 말하며 사마의를 칭찬했으나 사마랑은 사마의가 자신의 동생이었기 때문인지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다 합니다. 거난 6년 한해군에서 사마의를 상계운으로 청구했고 20가지 사마의를 추천했기에 당시 사공이었던 조조는 사마의를 등용하려 했는데 사마의는 한나라의 운명이 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조씨에게 절의를 굽히지 않기 위해 중풍에 걸렸다는 핑계를 대고 일상적인 생활조차 할 수 없다고 말하며 조조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조는 밤중에 사람을 보내 사마의가 진짜로 병에 걸렸는지를 은밀히 확인하려 했고 이를 알아챈 사마의는 봄짝도 하지 않고 누워서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마의는 조조의 눈을 피해 응고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책을 말리기 위해 밖에 두었다가 갑자기 비가 내리는 바람에 자신의 처지를 잊고 직접 책을 거둬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집안의 여정 한 명이 목격해버렸고 이에 사마의의 부인이었던 장춘아는 그 여정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일이 누설되어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거라 판단하였기에 그 여정을 죽인 다음 직접 집안일을 돌봤다고 하며 이러한 장춘아의 지지 덕분에 사마의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조는 사마의를 잊지 않았고 거난 13년 승상의 자리에 오르자 다시 사마의를 등명하여 문학연으로 임명하려 했고 이에 사마의는 등명 제의를 또 피하려 했으나 조조의 명령을 가지고 온 관리가 만약 다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우물쭈물거리면 그대는 감옥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기에 사마의는 두려워하며 관직에 올랐다고 합니다. 사마의는 안으로는 꺼리는 바가 있어도 겉으로는 반대한 척을 했다고 하며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미워했고 인기응변에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조는 사마의를 살펴보며 그가 용맹스럽고 강한 뜻을 품고 있는 것을 알아챘고 또 그가 남고상이라는 말을 듣고는 사마의를 불러와서 고개를 돌려보게 하니 몸의 움직임 없이 얼굴만 곧바로 뒤를 향했다고 하는데 이처럼 남고상이란 이리처럼 몸을 움직이지 않고 목만 돌려 뒤를 돌아보는 상을 뜻하며 이러한 상을 지닌 사람은 야심이 있어 반역을 일으킬 확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또한 조조는 세 마리의 말이 구유에 있는 모기를 먹고 있는 꿈을 꾸었는데 사마씨의 많은 말마였고 구유는 조씨의 조를 상징했기 때문에 조조는 이 꿈을 매우 꺼림칙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조는 조비에게 사마의는 신하로 남을 사람이 아니니 반드시 너의 집안일에 관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사마의를 견제하게 했으나 다행히도 사마의는 평소에 조비와 친하게 지내며 서로 돕고 지냈기 때문에 화를 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마의의 입장에서는 어이없는 것이 조조가 직접 나서서 가만히 집에 있던 자신을 강제로 끌고 와서 관직에 앉혀놓고는 갑자기 반역을 일으킬 상이라고 말하며 자신을 보내려 했다는 것인데 사마의는 이러한 상황에서 관리의 직무에 부지런히 힘써 밤에도 잠을 잊을 정도로 일했고 가축을 기르는 일까지 모두 직접 챙기며 성실하게 임했기에 이로 말미암아 조조는 마침내 사마의에 대한 의심을 풀었다고 합니다. 거난 20년 조조가 장로를 정보라던 시기 사마의는 조조에게 유비는 속임수와 힘으로써 유장을 사로잡았고 총나라 사람들이 아직 그에게 기부하지 않았는데도 멀리서 강능을 두고 다투고 있으니 이 기회를 이뤄서는 안됩니다. 지금 만약 한중에서 위험을 빛낸다면 익주가 진동할 것이고 군대를 진격시켜 전투에 임하게 하면 형세상 적들은 반드시 와해될 것입니다. 이러한 형세에 의거한다면 공력을 이루기 쉽습니다. 성인은 능이 시대의 흐름을 어기지 않으며 또한 시기를 잃지 않습니다. 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러나 조조는 사마의에게 사람이 괴로운 것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니 이미 농구를 얻었는데 다시 촉을 얻고자 하는가? 라고 대답하며 사마의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마의는 조조에게 옛날의 기자가 계책을 펼 때는 백성의 생활과 안정을 정치의 으뜸으로 삼았습니다. 지금 천하에 농사를 짓지 않는 자가 대략 20여만 명에 이르니 이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원대한 계책이라 할 수 없습니다. 비록 병장기와 갑옷을 거두지 않더라도 마땅히 한편으로는 농사를 짓고 한편으로는 수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라고 조언하였고 이에 조조가 사마의의 제안을 받아들여 농사를 짓고 곡식의 저축에 힘쓰자 나라의 풍면이 들어 곡식이 풍족해졌다고 합니다. 또한 사마의는 조조에게 형주자사 호수가 거칠고 난폭하며 남양태수 부방은 교만하고 사치스러워 그 둘 모두를 변방에 있게 하면 안된다고 조언했으나 조조는 사마의의 말을 살피지 않았고 결국 사마의의 걱정대로 관우가 북진하여 번성의 조인을 포위하고 우금 등 칠군이 모두 수멀되자 호수와 부방은 관우에게 항복하였고 이로 인해 조인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조조는 호흡인 허창이 보족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여겨 황하 북쪽으로 호흡을 옮기려 했는데 사마의와 장제가 이를 반대하며 우금 등이 수몰당한 것은 싸워서 지키다가 그르치게 된 것이 아님으로 국가의 대기에 있어서 손해를 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호흡을 옮긴다면 이것은 적에게 약함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회수와 면수의 백성들은 크게 불안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손권과 유비는 겉으로는 친하나 안으로는 멀어져 있으니 관우가 뜻을 얻는 것은 손권이 바라는 바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손권에게 권하여 깨우쳐 주어서 그 뒤를 이끌게 한다면 그 즉시 번성의 포위는 자연스럽게 풀릴 것입니다. 라고 말했기에 조조는 그들의 계책을 따랐고 그로 인해 관우는 손권의 기습 공격을 받아 몰락했는데 당초 손권은 조조의 제안 없이도 관우를 공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사마의의 계책이 손권의 선택에 큰 영향을 줬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마의는 처음 관직에 올랐을 때 조비와 함께 곳곳에서 사람들과 교류를 하며 신분을 쌓았고 조비가 태자가 되자 태자 중소자에 임명되어 조비를 수행하였으며 매번 큰 계획에 참가해 그때마다 기발한 계책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비는 사마의를 매우 신뢰하였는데 사마의는 진군, 오질, 주삭과 함께 태자의 내 친구라고 칭해졌다 합니다. 이후 조조가 죽고 조비가 황제의 자리에 오르자 사마의는 상서로 임명되었고 조비의 지지하에 파격적으로 승진하여 황초 2년에는 시중 상서우복야로 승진했다고 합니다. 황초 5년 조비는 군을 일으켜 광릉까지 출병하여 오나라와의 국경에서 군의 위세를 뽐냈는데 조비는 출병하기 전 사마의를 허창에 남겨 그가 후방을 지키게 하였고 그를 상양으로 고쳐봉하고 무군대 장군 가절로 임명하여 병사 5천명을 거느리게 하였고 급사중과 녹상서사의 관지까지 더해주었으나 사마의는 이를 고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비가 사마의에게 내가 여러 국경 업무를 보면서 낮부터 밤까지 계속 일을 하게 되니 잠깐이라도 편하게 쉴 수가 없었어. 이것은 그대에게 영예를 내리려는 것이 아니라 근심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오. 라고 말했기에 사마의는 조비의 뜻을 따랐다고 합니다. 황초 6년 조비가 다시 수군을 크게 일으켜 오나라 정벌에 나서며 사마의에게 명하여 안으로는 백성들을 진무하고 밖으로는 군수물자를 공급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떠날 무렵에 사마의에게 조서를 내려 내가 후방의 일을 크게 걱정하니 경에게 일을 맡기노라. 초참이 비록 전공이 있으나 소아 또한 중요한 인물이다. 나로 하여금 서쪽을 돌아보며 걱정하지 않게 한다면 이 또한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라고 말했다 합니다. 또한 조비는 광릉에서 낙양으로 돌아오면서 내가 동쪽에 있으면 무구는 마땅히 서쪽에 일을 총괄하고 내가 서쪽에 있으면 무구는 마땅히 동쪽에 일을 총괄하라 라고 명했기에 사마의는 허창에 머무르며 수비에 임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조조에게 순욱이 있었다면 조비에겐 사마의가 있었는데 나중에 조비는 자신의 병안이 깊어지자 사마의와 진군 조진 조휴를 불러서 그들에게 유언을 남겨 고뱅 대신으로 삼았고 태자였던 조예에게 이들과는 틈이 생기더라도 결코 의심하지 말도록 하라 라는 말을 남긴 뒤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황초 7년 조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송건은 제갈근과 장패를 보내 양양을 공격했는데 사마의가 직접 군을 이끌고 진격해 오나라 군대를 격파하고 장패를 참수하였으며 천여명의 적군을 베는 공을 세웠기에 표기대 장군으로 승진했다고 합니다. 태화 원년 조예는 사마의를 완해 주둔피하고 독형의 이 주제 군사로 임명했는데 이는 형주와 예주 지역의 군무를 사마의에게 맡긴 것이었습니다. 당초 맹달은 유비의 수하였으나 조비 시절 위나라에 항복을 했는데 조비는 맹달을 매우 호하게 대우해 줬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마의는 맹달의 말과 행동이 강악하고 교활하여 신임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에 조비에게 누차 간원하며 그를 멀리해야 한다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조비는 오히려 맹달을 신성태수로 삼고 후에 봉했으며 임시로 구절까지 하사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조비가 맹달을 중히 대우했기에 맹달은 조비 살아생전에는 위나라에 충성을 다했지만 위나라 중신이자 친하게 지냈던 황계 하우상 등이 죽고 조비까지 죽어버려 위나라 조정과의 끈이 떨어져 버리자 맹달은 그때부터 다른 마음을 먹고 오나라와 충나라와 연락을 취하며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하면서 은밀히 위나라를 보무하려 합니다. 하지만 맹달의 생각과 달리 초계 제갈량은 그가 주때 없이 언행을 이랬다저랬다 하며 말을 바꾸는 것을 미워하였고 또 그가 화를 일으킬까 염려했기에 제갈량은 맹달의 거사를 재촉하기 위해 그가 위웅태수 신이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이용하여 광모라는 인물을 보내 거짓으로 위나라에 항복하게 한 뒤 신이를 찾아가게 해 맹달의 계획을 누설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맹달은 장차 군사를 일으키려 했는데 사마의는 맹달이 빠르게 반란을 일으킬까 두려워하여 그에게 서신을 보내 장군은 과거에 유비를 버리고 위나라의 몸을 위탁하였기에 나라에서는 장군에게 다른 나라와의 국경을 맡기고 촉을 도모하는 일도 맡겼는데 가히 매우 솔직하고 올바른 선택이었소. 그리고 총나라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나 지혜로운 자할 것 없이 장군에게 이를 갈면서 분노하지 않는 자가 없었으며 제갈량은 우리를 서로 싸우게 하고 싶어 했으나 오직 방법이 없어 고심할 뿐이었소. 그러니 광모가 한 말이 작은 일이 아닌데 제갈량이 어찌 경솔하게 누설되게 했겠소. 이는 쉽게 알 수 있는 일이오. 라고 하며 맹달을 안심시키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마의의 계책대로 맹달은 사마의의 서신을 보고는 크게 기뻐하며 군사를 일으키는 것을 망설였고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마의가 맹달을 토벌하려 하자 휘하 제장들은 맹달이 부족과 결탁하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관망한 뒤에 움직여야 한다고 했으나 사마의는 맹달은 신의가 없고 지금 그들은 서로를 의심하고 있을 터이니 마땅히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틈을 타서 신속히 해결해야만 하오라고 말했다 합니다. 게다가 맹달은 믿는 구석이 있었는데 그는 일찍이 제갈량에게 보낸 서신에서 와는 낙양과 800미 떨어져 있고 내가 있는 곳과는 1200미가 떨어져 있으니 내가 거사했다는 말을 들으면 마땅히 천자에게 표를 올려서 서로 왕복을 해야 하니 한 달은 걸릴 것이고 그러면 그 사이에 저의 성은 이미 경고해져 있을 것이며 군사들은 충분히 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곳은 지세가 깊고 엄준하여 사마의가 직접 오지 않을 것이니 다른 장수들이 온다면 저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했다 합니다. 하지만 사마의는 이러한 맹달의 예상을 깨뜨리고는 직접 출진하였고 이틀 길을 하루 만에 걸으며 8일 만에 상용성 아래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나라와 총나라는 서성의 안교와 목난새로 지원군을 보내 맹달을 구하고자 했으나 사마의가 휘하 제장들을 보내 이를 저지하니 맹달은 제갈량에게 소신을 보내 제가 거사한 지 8일 만에 그들의 병사들이 성 아래에 이르렀으니 어찌 그리 신속할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하며 당황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맹달이 있는 상용성은 삼면에 물에 의지했기 때문에 맹달은 성 바깥에 목책을 세워 스스로 경고히 방비했으나 사마의는 군을 진격시켜 물을 건너가 목책을 깨뜨리고는 곧바로 성 아래에 이른 뒤 8갈래 길로 성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16일 만에 맹달의 조카인 등령과 장수 이보 등이 성문을 열고 나와 항복했기에 맹달의 반란은 이로써 막을 내렸고 사마의는 맹달을 참수한 뒤 그 목을 수도로 보내고는 1만여 명을 포로로 잡아 승리를 떨친 군대를 거두어 관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사마의는 맹달을 정벌한 뒤 그 지역의 명을 내려 농사일과 곡나무를 가꾸는 일을 권장하고 쓸데없는 지출을 금하게 했기에 남쪽 땅의 백성들은 매우 기뻐하며 위나라에 기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란을 일으켰던 맹달은 제거되었지만 맹달과 적대했던 위흥태수 신이도 문제가 많은 인물이었는데 그는 병경지역에서 권세를 누렸고 황제의 인장을 임의로 새겨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직을 수여하는 짓까지 저질렀으며 맹달이 죽고 나자 의심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녀로 군수들이 사마의의 승리를 축하하며 예물을 바쳤기에 사마의는 이를 이용해 신의를 불러 직접 자신에게 오도록 했고 신의가 도착하자 그가 자격도 없이 황제의 뜻을 대행한 정황을 침문한 뒤 그를 체포하여 수도로 보냈다고 합니다. 또한 맹달을 따르던 7천여가를 유주지역으로 이주시켜 분란의 씨앗을 제거하니 상영일대에서의 위나라의 영향력은 점차 증가했고 이로 인해 총나라 당수요정, 정타 등이 휘하 7천여 명을 거느리고 와서 항복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변방의 군들이 새로이 기부해와 호족에 누락된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위나라 조정에서는 실태조사를 하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에는 이 일의 적임자가 사마이라 생각하여 그를 수도로 오게 하여 자문을 구했고 이에 사마에는 적들은 법을 엄격하게 하여 백성들을 속박하고 있으니 이것이 백성들이 그들을 버리고 떠나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땅히 법을 너그럽게 적용한다면 우리의 백성들은 자연스레 편안하고 즐겁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합니다. 그리고 조예가 사마이에게 총나라와 오나라 중에서 어느 적을 먼저 토벌해야 하는지를 묻자 사마이는 조예에게 오나라는 우리나라가 수전에 익숙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여 감히 동관에 흩어져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릇적을 공격할 때에는 반드시 그들의 목구멍을 누르고 심장을 찔러야 하는데 학우와 동관이 바로 적의 심장과 목구멍입니다. 그러니 육군은 환성으로 향하게 하여 성건을 동쪽으로 유인한 뒤에 수운을 학우로 보내어 그들의 허점을 노려 공격한다면 이것은 신병이 하늘에서 떨어져 내리는 것과 같이 되니 적을 반드시 격파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오나라를 공격하라 조언해 주었고 이에 조예는 사마이의 말이 옳다고 여기며 그를 다시 완성해 주둔케하여 전쟁 준비를 하게 했다고 합니다. 태화 2년 조예는 명을 내려 사마이에게는 한수를 따라 진격하게 하고 조슈는 신량으로 진격하게 했는데 조슈는 주방의 거짓 항복에 넘어가 적진 깊숙이 들어갔다가 석정에서 육선에게 대패하였기에 사마이는 할 수 없이 퇴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태화 4년 대장군으로 임명된 사마이는 조예의 명을 받아 조진과 함께 촉정벌에 나섰는데 조진과 장학은 각각 야곡과 자오도를 따라 남쪽으로 진격하였고 사마이는 서성에서부터 산에 나무를 베어가며 길을 내고 아울러 물과 무트로도 진격하며 한수를 거슬러 올라갔는데 사마이와 조진의 군대는 남정에서 합류하기로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폭우가 내려 한수가 범람하고 잔도까지 끊기는 사태가 터졌기에 조예는 조진과 사마이에게 퇴각하라는 명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마이와 제갈량의 첫 전투는 사마이가 공격 제갈량이 수비의 입장이었고 폭우로 인해 결착을 짓지 못한 채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화 5년에 조진이 병에 걸려 죽었기에 사마이가 대촉전선의 지휘관이 되었고 이에 사마이와 제갈량의 대결이 재차 확정됩니다. 태화 5년 제갈량이 천수를 침공하며 지산도 공격해 미나라 장수 가사 위평을 포위했기에 조예는 사마이를 불러서 서방의 일이시니 그대가 아니면 가위 맡길 만한 자가 없소 라고 말한 뒤 그를 장한성에 주둔케 하고 옹주와 양주 두개주의 군무를 지휘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마이는 장학, 피어, 대릉, 곽폐 등을 거느리고 제갈량의 공격을 막으러 나섰는데 당시 장학은 사마이에게 군대를 나누어 옹과 미에 주둔시켜 후진으로 사무라고 보냈으나 사마이는 장학에게 전군이 단독으로 적을 감당할 수 있다면 장군의 말이 옳소 그러나 능히 감당하지 못하면서 군을 앞뒤로 나눈다면 이는 과거 초나라 3군이 경포에게 격파당한 것처럼 될 것이오 라고 대답하고는 유미로 진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나라의 대군이 곧 도착한다는 소식을 들은 제갈량은 장수들을 이끌고 상규의 보리를 수확하려 했고 이에 위나라 장수들은 제갈량이 충분한 군량미를 획득해 전쟁이 지속될 것을 두려워했으나 사마이는 장수들에게 제갈량은 생각이 많고 결단력이 부족하니 필시 영체를 안전하게 하고 스스로 방비를 굳게 한 연후에 보리를 수확할 것이니 우리가 이틀 동안 신속히 행군하면 될 것이오 라고 말하고는 갑옷을 벗고 밤낮으로 진군했기에 제갈량은 멀리서 먼지가 이는 것을 보고는 퇴각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마이는 우리가 급히 행군해와 피로하기는 하지만 지금 상황은 용병의 밝은 자라면 탐내는 바여 제갈량이 위수를 정거하지 못했으니 다루기 쉬운 상태여 라고 말하고는 진군하여 한양에 주둔했는데 그곳에서 제갈량의 군대와 조호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사마이는 진을 친 뒤 장수 우음에게 경기병을 줘 제갈량의 군대를 유인하려 했으나 병사들이 막 접전을 벌였을 때 제갈량이 태갑게 버렸기에 사마이는 이를 추격하여 지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때 제갈량은 노성에 주둔하여 남북의 두 산을 정거하고 물을 끊고 두텁게 포위망을 만들었으나 사마이가 포위망을 공격해 이를 무너뜨렸기에 제갈량이 밤을 틈타 달아나니 사마이는 추격병을 보내 제갈량의 군대에게 큰 피해를 입혔고 1만여 명이나 되는 적을 사로잡거나 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진 춘추에 따르면 노성 전투에서 제갈량의 군대가 사마이의 군대를 격파했다고 하며 촉서 왕평전에서는 왕평이 지산 남쪽을 포위하고 지켰기 때문에 장합이 왕평의 진영을 공격했으나 이기지 못했다고 나와있고 이후 제갈량의 군대가 군량이 다 떨어져 태각하게 되었을 때 위나라의 명장인 장합이 제갈량의 군대를 추격하다가 오히려 목문에서 화살에 맞아 전사했기 때문에 사마이의 군대가 제갈량의 군대를 추격하여 큰 피해를 입혔을지는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군사두숙과 복군설재가 사마이를 찾아와서 내년에 보리가 익으면 또다시 제갈량이 침공해 올 것인데 농무에는 곡식이 없으니 마땅히 겨울동안에 미리 옮겨놓아야 한다고 말했으나 사마이는 그들에게 제갈량은 기산으로 두 번 출병하고 진창을 한 번 공격했다가 꺾이고 돌아갔어 설령 그가 이후에 출병한다고 하더라도 다시는 공성전을 치르지 않을 것이고 응당 야전을 바랄 것이니 전투는 반드시 농동에서 일어날 것이고 농소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오 제갈량은 늘 군량이 부족한 것을 한스러워 했으니 돌아가서는 필식 곡식을 비축할 것이므로 내가 헤아려 복원돼 3년 안에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오 라고 답했다 합니다. 그리고 사마이는 표를 올려 기주의 농부를 양주로 옮겨 상규 일대를 경작하게 하고 경저 천수 남한 등의 대장장이를 관리로 두어 무기를 만들게 했다고 합니다. 청룡 원년 사마이는 성국고를 뚫고 인진피를 쌓아 수천경의 농지에 물을 대게 하여 나라를 풍족하게 했고 군용에는 시장을 설치해 운영했다고 합니다. 또한 안정군의 국경지대를 수비하던 흉노예 우두머리 호박고자직 등이 반란을 일으켰기에 사마이는 장군 호준 등을 파견하여 이들을 격파했다고 합니다. 청룡 2년 군대를 재정비한 제갈량이 군사 10만여 명을 이끌고 야곡을 통해 진격해와 미 땅 위수 남쪽 평원에 보루를 쌓았기에 조예인은 이를 우려하며 진랑에게 복이 2만 명을 주어 사마이를 지원하게 합니다. 당시 위나라 장수들은 사마이에게 위수 북쪽에 주둔하여 적을 막자고 말했으나 사마이는 그들에게 모두 위수 남쪽에 거주를 하니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다투어야 할 것이오 라고 대답하고는 위수를 건너 물을 뒤로 한 채 보루를 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장수들에게 제갈량이 만약 용감한 자라면 마땅히 무공으로 나와서 산을 의지하여 동쪽으로 나아갈 것이오. 그러나 만약 서쪽으로 가서 오장원에 이른다면 제군들은 무사할 것이오. 말했는데 제갈량은 오장원에 주둔하였고 장차 위수를 건너 북쪽으로 진격하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갈량이 병력을 과시하면서 서쪽으로 진군하였기에 모든 장수들이 서쪽으로 가서 제갈량의 공격을 막아야 한다고 했지만 오직 과태만은 제갈량이 서쪽으로 진군하는 척을 하며 동쪽의 양수를 공격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마의는 과태의 조언을 받아들여 장군 주당을 양수에 주둔시켜 제갈량의 군대를 유인하려 했으나 제갈량은 이를 보고도 며칠 동안 움직이지 않으니 사마의는 제갈량이 평원에서 바투고 싶어 하면서도 양수로 향하지 않으니 이 뜻을 가히 알만하오 제갈량은 나중에 양수를 공격했으나 진격하지 못하고 오장원으로 되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때마침 장성이 제갈량의 진지로 떨어지게 되자 사마의는 이것이 제갈량이 반드시 패하는 징조라 생각하고 기병을 보내 제갈량의 배후를 디스파여 500여명을 죽이고 1000여명을 사로잡았으며 항복한 자는 600명이나 배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마의의 승전에도 불구하고 위나라 조종에서는 제갈량이 멀리서 침공해 왔으니 급히 싸우는 것이 그에게 이로울 것이라 여겨 사마의에게 자주 명하여 신중히 처신하며 그 변화를 살피라고 명했다 합니다. 사마의는 제갈량이 수차례 싸움을 걸었음에도 무시하고 출전하지 않았기에 제갈량은 사마의에게 부인들이 쓰는 머리장식과 장신구를 선물로 보냈고 이에 사마의는 분노하며 조예에게 표를 올려 제갈량과 결전을 치를 것을 청했는데 조예는 이를 허락하지 않고 신비에게 부조를 지니게 하여 사마의에게 보낸 뒤 그가 출전하는 것을 막게 했다 합니다. 그리하여 제갈량이 다시 싸움을 걸어왔을 때 사마의는 출전하려 했으나 신비가 부조를 가지고 군문에 서서 막으니 사마의는 물러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총나라 장소 강륜는 신비가 사마의의 진영에 도착했다는 말을 듣고는 제갈량에게 신비가 부조를 가지고 왔으니 적이 다시는 출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제갈량은 강류에게 사마의가 본래 싸우려는 마음이 없으면서 굳이 출전을 청한 까닭은 자신의 군사들에게 굳건함을 보이려는 것이었다. 장수가 군문에 있을 때는 군주의 명의 있어도 받지 않는 것이니 그가 진실로 우리를 제압할 수 있다면 어찌 천리 길을 가서 결전을 청하겠는가 라고 대답하며 사마의의 의중을 간파했다고 합니다. 또한 사마의의 동생 사마부가 사마의에게 소신을 보내 군사에 관해 묻자 사마의는 제갈량은 큰 뜻이 있으나 기회를 살피지 못하고 계책은 많으나 결단력이 부족하고 용병을 좋아하나 임기응변이 없으니 비록 십만 군사를 이끈다 할지라도 나의 계책 속으로 떨어질 뿐이며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답하며 자신 만만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사마의는 굳게 지키며 제갈량과 싸우지 않았기에 제갈량은 사마의와 대치한지 백여일 만에 질병으로 눈을 감았고 이에 총나라 장수들이 진영을 불태우며 대각하자 이를 알아챈 사마의는 제갈량의 군대를 추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갈량의 장사인 양이가 군기를 돌리고 북을 부쳐 울리며 사마의와 맞서려고 했기에 사마의는 궁지에 몰린 적을 함부로 공격하면 안된다고 생각하고는 추격을 멈추고 물러났고 이에 양이는 그 틈을 타 진영을 유지한 채로 대각했다고 합니다. 다음날 총나라의 군용과 보루에 간 사마의는 제갈량이 남겨놓은 흔적들을 둘러보았고 그곳에서 지도와 서적과 곡식을 노획했는데 그 분량이 매우 많았다고 하며 제갈량이 필시 죽었다고 생각하여 긴장이 풀렸는지 제갈량이 남긴 것들을 보고는 천하의 기재로구나 라고 말했다 합니다. 하지만 신비가 제갈량이 아직 죽었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했기에 사마의는 신비에게 군대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군사상의 문서와 비밀계획과 병사와 마리목을 심량인데 지금 이 모든 것을 버리고 갔으니 이러한 중요한 것들을 버린 자가 살아있겠소 마땅히 적을 급히 추격해야 하오 라고 대답했다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총나라 군대를 추격했고 적안에 도착하여 제갈량이 확실히 죽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백성들은 이에 관한 소고를 지어 죽은 제갈량이 산 사마의 달아나게 하였다라고 말했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사마의는 웃으면서 나는 살아있는 자를 헤아릴 수는 있으나 죽은 자는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말했다 합니다. 사마의는 총나라에서 내전이 일어나 양이와 위원이 다투어 위원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를 틈타 총나라를 공격하려 했으나 위나라 조정에서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초원년 일찍이조에는 반역을 일삼는 요동의 공선년을 포벌하기 위해 방구검에게 선비와 오한의 군사를 통솔하여 공선년을 공격하게 했는데 열흘간 비가 내려 요하가 많이 불어나는 바람에 관구검의 요동 공격은 실패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예는 사마의를 불러서 이것은 그대가 직접 나설 만한 일은 아니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이기에 그대를 번거롭게 할 수밖에 없겠소. 그대가 헤아리기에 공선년은 어떤 계책을 쓸 것 같소 라고 질문하였고 이에 사마의는 성을 버리고 미리 달아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리고 요하의 의지에 대군에 맞서는 것이 그 다음으로 좋은 계책입니다. 그러나 만약 앉아서 양평을 지키려 한다면 사로잡히게 될 뿐입니다. 대답했다 합니다. 그러자 조예는 제차 사마의에게 공선년은 그 계책 중에 장차 어떤 것을 쓸 것 같소 라고 물었고 이에 사마의는 조예에게 오직 현명한 자만이 능히 자신과 상대방의 역량을 깊이 헤아려 미리 포기할 수 있으나 이는 공선년에게 미치는 바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군사로 정보를 나서면 공선년은 우리가 먼 길을 오느라 오래 버틸 수 없으리라 여겨 여하에서 먼저 맞선 뒤 물러나 양평을 지킬 것이니 이는 중책과 하책을 뜻합니다. 말합니다. 그리고 조예가 사마의에게 갔다가 돌아오는데 얼마나 걸리겠소 라고 물으니 사마의는 가는 시간이 100일 돌아오는 시간이 100일 공격하는 시간이 100일 걸리며 휴식하는 시간을 60일로 잡으면 1년이면 족합니다. 라고 대답했다 합니다. 경초 2년 사마의는 장군 우금 호준 등과 고기 4만명을 이끌고 낙양에서 출진했고 조예가 직접 수레를 타고 이를 전송했으며 조예는 사마부와 사마사 에게 명하여 사마의의 고향인 5년을 지나게 비당과 소와 수를 하사하고 군수와 전농 이하 모든 관원들에게 사마의를 방문하라고 명했다 합니다. 그리하여 사마의는 고향인 5년에서 오랜만에 장로들과 옛 친구들을 만나 여러 날 동안 잔치를 열었는데 그는 갑자기 탄식하고 창현이 있다가 느끼는 바가 있었는지 천지가 개벽하여 해와 달이 다시 빛나는 구나 좋은 기회를 만나 힘을 다해 멀리 원종을 가니 장차 무터로운 것들을 쓰러 세고 돌아와서 고향을 지나겠노라 말리를 깨끗이 하고 온 세상을 모두 가지런히 정리할 것이니 공이 이루어진 것을 고한 뒤에 노인으로 돌아와서 무양에서 죄를 기다리겠노라 라는 노래를 읊었다고 합니다. 이후 사마의는 군을 이끌고 다시 진격해 광구금의 수만 군대를 자신에게 합류시킨 뒤 요하에 이르렀는데 예상대로 공손녀는 장수 비연 양조 등과 고기 수만 명을 요하에 주둔시켜 수비를 하며 남북으로 6에서 70리에 걸쳐 사마의와 맞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마의는 많은 기치를 펼치고 남쪽으로 출격했기에 공손녀의 정예병들은 남쪽으로 향했는데 사마의는 그 틈을 타 몰래 배를 띄워 강을 건너 북쪽으로 진출하였고 적의 둔용과 가까워지자 배를 가라앉히고 다리를 불태운 뒤 강가에서 길게 포위하고는 적을 내버려두고 양평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휘하 제장들은 사마의에게 적을 공격하지 않고 포위만 하니 이는 군사들에게 보여줄 만한 좋은 방책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고 이에 사마의는 적이 둔용을 견고히 하고 포루를 높이는 것은 우리 군사들을 필요하게 하려는 것이니 적을 공격하면 그 계책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오. 그리고 적의 대군이 이곳에 있다는 것은 곧적의 소굴이 비어있음을 뜻하고 우리가 곧바로 양평으로 향한다면 반드시 적들은 내심 두려워할 것이고 두려워하면 싸우러 나설 것이니 그때 공격하면 반드시 격파할 수 있소 라고 대답하고는 진을 정돈하며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마의의 예상대로 비헌 등은 양평이 무방비 상태로 있음을 걱정하며 밤중에 군을 이끌고 양평으로 물러났으나 공소년이 비헌을 다시 출진시켜 사마의의 배후를 공격하겠기에 사마의는 제장들에게 그들의 두령을 공격하지 않은 것은 바로 이렇게 되기를 바란 것이니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소 라고 말한 뒤 군대를 진격시켜 공소년의 군대를 대파하고 세 번 싸워 모두 이겼기 때문에 공소년의 군대는 양평성으로 도망쳤다고 합니다. 사마의는 양평성을 보유한 뒤 성주의의 참호를 팠는데 때마침 장마비가 30여일 동안 내려 요하가 크게 불어나 물자를 운송하는 배가 성아래까지 이를 수 있을 정도였고 홍수가 나서 물이 평지에서도 수척에 이를 얻기에 정군이 두려워하며 둔용을 옮기려 했으나 사마의는 군중의 영을 내려 감히 둔용을 옮기자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참수한다고 했다 합니다. 그리고 도덕영사 장정이 눈치없이 군령을 어기자 바로 목을 베어 자신의 말이 장난이 아님을 알렸기에 군사들은 군법을 엄수하며 자신들의 둔용을 지켰고 마침내 위나라 군대는 안정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공소년의 군대는 물을 믿고 태연히 나무를 베고 말과 소를 박목 했기에 장수들은 계속 대기하고 있는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마진규가 사마일을 찾아와 예전에 상용을 공격할 때는 팔구로 아울러 나아가며 밤낮으로 쉬지 않았으니 능이 5에서 6일 만에 견고한 성을 함락하고 맹달을 참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멀리 왔으나 편안하고 느슨하게 있으니 어리석은 제가 생각하기에 당혹스럽습니다. 라고 말했기에 사마일은 맹달은 군사가 적어 1년을 지탱할 수 있는 심리안이 있었으나 우리 병사들은 맹달의 군사보다 4배의 달에 한 달을 버틸 수 없었으므로 한 달로 1년을 동호하는 셈이니 어찌 서두르지 않을 수 있었겠소 그리고 병명 내수로 하나를 공격하는 것이니 설령 낼 수 있었소 그래서 사상자를 헤아리지 않았으니 이는 군량으로 적과 경쟁한 것이오 그러나 지금은 적의 군사가 우리보다 많아서 적은 굶주리고 우리는 배부르며 큰 비가 이리 내려서 제대로 공격을 할 수 없으니 비록 급히 서두른다고 할지라도 또한 무엇을 할 수 있겠소 나는 수도에서 출발한 이래 적이 공격하는 것을 우려하진 않았고 오직 적이 달아나는 것만 걱정했소 지금 적의 군량이 거의 소진되었고 우리의 포위망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데 적의 우마를 약탈하고 뗄나무를 채취하는 것을 노력질 안다면 이는 그들을 내몰아 달아나게 하는 것이오 무릇병법은 궤도이고 일의 변화에 잘 대처 해야하오 적은 그들의 병사의 수가 그들을 안심시켜야 하오 작은 이익을 취하기 위해 적들을 놀라게 하는 것은 좋은 계책이 아니오 라고 답변했다 합니다 또한 이때 당시 조정에서는 사마의의 군대가 비를 만났다는 소식을 듣고는 군대를 물려야 한다고 했으나 조예가 사마의는 위기에 처해도 변화를 제어할 수 있으니 오래지 않아 공손연을 붙잡아 올 것이오 라고 말하며 사마의를 믿어줬다고 합니다 결국 비가 그치며 양평성에 대한 포위망이 완성되었고 사마의는 토산을 쌓고 땅굴을 팠으며 방패인순 망루인노 칼거리인구 충차인충 등 모든 수단을 이용하였고 화살과 돌을 비워듯 쏟아부으며 밤낮으로 공격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공손연은 궁지에 몰렸고 성안에 식량이 닿아여 서로 잡아먹어 죽은 자가 매우 많았기에 장군 양조 등이 몰래성을 빠져나가 항복을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색이 희고 갈기털에 수염이 달려있는 장성이 양평성 서남쪽에서 동북쪽으로 흘러 양수에 떨어지니 성안에 있는 사람들은 매우 놀라며 두려워했고 특히 공손연이 이를 불길하게 여기며 가장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손연은 상국 왕검과 보사대부 유보를 사마의에게 보내 항복을 구하며 포위를 불면 면박할 것이라 청했으나 사마의는 이를 불허하고 왕건과 유보를 붙잡아 모두 참수하고는 공손연에게 경문을 보내 옛날 초나라와 정나라는 북력이 대등하였으나 정나라의 정백은 도리어 우통을 벗고 양을 끌며 초나라군을 영접했다 나는 왕의 신하이며 지위가 상공인데 왕건 등은 나에게 포위를 풀고 물러나라고 요구하니 어찌 초나라와 정나라의 전례를 따른 것인가 그대가 보낸 두 사람이 늙고 정신이 가물가물하여 필시 그대의 말을 전하며 본래의 뜻을 그르쳤다 생각하기에 그대를 위해 그들을 모두 죽였노라 만일 할 말이 더 남아있다면 가히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젊은 사람을 다시 보내도록 하라 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이에 공소년은 다시 시중 위원을 파견하여 볼모를 보내겠다고 청하였으나 사마의는 위원에게 군사의 대략적인 요지에는 다섯 가지가 있으니 싸울 수 있으면 싸우고 싸울 수 없으면 지키고 지킬 수 없으면 달아나는 것이고 나머지 두 가지는 오직 항복하거나 죽는 것 뿐이다 그런데 너희는 면박하지 않으려 하니 이는 죽음을 각오한 것일 터 볼모를 보내 무얼 어찌 하겠단 말인가 라고 말했기에 이 소식을 들은 공소년은 아들 공선수와 함께 수백 개의 기병을 이끌고 사마의의 포위망을 뚫고 남쪽으로 도망쳤으나 사마의가 보낸 군대의 공격을 받아 목이 베어졌는데 그 위치가 장성이 떨어진 자리였다고 합니다 사마의는 공소년을 죽이고 나서 양평성에 입성하였고 두 개의 표지를 세워 어린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을 구별한 뒤 나이 15세 이상의 남자 7천여명을 모두 죽여 병관을 만들었고 공소년이 임명한 관리들과 공소년의 장군 필성 등 2천여명도 죽였다고 합니다 또한 병사들 중 주위에 떠는 자들이 있어 저고리를 정했으나 사마의가 이를 내어주지 않았기에 어떤 이가 다행히 헌 저고리가 많이 있으니 그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사마의는 저고리는 관의 물건이니 신하된 몸으로 사사로이 베풀 수 없다 라고 말했다 합니다 이처럼 사마의는 냉열한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군인 중 나이 60세 이상의 천여명은 군역을 파여 돌려보냈고 군관 중 종군하다 사망한 자는 장례를 치른 뒤 그 시신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당초 사마의가 양평에 이르렀을 때 꿈을 꾸었는데 조예가 자신의 무릎을 빼고 누워서는 내 얼굴을 보시오 라고 말했기에 고개를 숙여보니 평소와 다른 점이 있었던 터라 사마의는 그 꿈을 내신 거림칙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이후 사마의는 공선련을 토벌한 뒤 양평에서 돌아오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지름길로 가서 관중을 진무하라는 명을 받았으나 곧이어 사마의를 수도로 소환하는 조서가 사흘 사이에 다섯 번이나 왔다고 하며 그 조서는 조예가 직접 쓴 조서로 그간 두렵고 불안해하며 그대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으니 도착하거든 곧바로 한문을 밀치고 들어와 나를 보러 오도록 하시오 라고 적혀 있었다 합니다 그래서 사마의는 크게 두려워하며 추봉거를 타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400열이나 되는 길을 달려 하룻밤만 묵은 뒤 수도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사마의는 조예가 있는 궁전의 침실 안으로 인도되어 임금의 침상에 올랐고 눈물을 흘리며 조예의 병세에 관해 물으니 조예는 사마의의 손을 잡고 조방을 눈으로 가리키며 이로써 후사를 그대에게 맡기려고 하오 내가 죽으려는 것을 겨우 견디며 참아 죽지 못한 것은 그대를 기다렸기 때문인데 의약에 따르면 사마의는 폐하께서는 선제께서 신께 폐하를 부탁한 것을 보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대답하며 조예의 뜻을 제대로 받들겠다고 말했다 합니다 그리고 사마의의 곁에는 조진의 아들인 조상도 있었기에 사마의와 조상이 함께 조예의 유조를 받아 어린 황제인 조방을 보좌하게 되었으나 조상은 황족에 다가 조진의 아들이라는 것을 제외하면 경험이 부족한 애송이에 불과했기 때문에 사실상 사마의가 황제를 보좌하여 국가의 대사를 총괄하게 된거나 마찬가지 였습니다 경초 3년 조방이 제위에 오르자 사마의는 시중지절 도독 중외제군 녹상 서사의 자리에 올라 조상과 함께 각기 군사 3천명을 통솔하며 함께 조정을 관장하고 대골 안에서 엉갈아 숙직하며 수레를 탄 채로 궁궐에 들어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어전에 인궁을 아련할 때 호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참배 불명 어전에 오를 때 칼을 차고 신발을 신어도 되는 검미 상전의 특혜를 받으니 이는 한나라 때 소아의 전례와 같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마의의 여러 자재들을 여루로 봉하고 기도위로 사무려 했으나 사마의는 이를 굳게 사양하며 자재들의 관직은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마의는 자신이 조정을 주도할 일을 하려 했는데 이와 달리 조상은 홀로 권력을 잡고 싶었기 때문인지 자신의 측근 중 한 명이었던 정밀의 계책을 받아들인 뒤 조방에게 표를 올려서 퇴위였던 사마의가 태부로 임명되도록 일을 꾸몄다고 합니다 이는 겉으로는 사마의를 존중하여 더 높은 직책에 앉히는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사마의를 명예직인 태부에 있게 하여 권력에서 멀어지게 하여 사실상 권력을 복차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사마의가 태부가 되면서 모든 업무에서 손을 놓고 귓방 늙은이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사마의는 초의 시절 때 만들어 놓은 사치품들을 모두 제거하여 비용을 절약해야 한다고 상조하며 조정의 일에 관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시 2년 송건은 대군을 일으켜 위나라를 전방위적으로 공격했는데 전정은 회남 지역을 공격해 잡피를 무너뜨리고 안성의 곡식 창고를 불태우며 그곳에 백성들을 납치해갔고 제갈각은 유관을 공격했으며 주여는 번성을 포위하고 제갈근과 보줄은 조중을 약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마의는 자신이 나서서 침공해온 오나라 군대를 토벌하겠다고 했으나 의논하는 자들 다수는 적이 멀리서와 번성을 포위했으니 창졸간에 함락시킬 수는 없을 것이고 나중에 기세가 꺾여 스스로 무너지는 형세가 될 때 공격을 하는게 나으므로 장기적인 책략으로 상대해야 한다고 했다 합니다 그러자 사마의는 병경에 있는 성이 적의 침범을 받았는데 그대들은 류당에 편안히 앉아있구려 병경이 시끄럽고 동요되면 민심이 혼란해질 것이니 이는 사직의 큰 근심거리요 라고 말하며 비아냥 됐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그해 6월에 사마의가 지휘관이 되어 대군을 이끌고 오나라의 공격을 막기 위해 출진하였고 조방이 직접 나와서 그를 전송했다고 합니다 이후 헌성에 도착한 사마의는 남쪽 지방이 덥고 습기가 많아 시간을 오래 끌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기에 가볍게 무장한 기병으로 싸움을 걸었으나 주여는 방어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마의는 군사들을 시계하며 정예를 뽑고 선봉대를 모집하여 적을 반드시 격파하겠다는 태세를 보여줬기에 주연의 군대는 밤중에 퇴각을 했고 사마의는 이를 놓치지 않고 추격하여 만여 명을 베고 수많은 배와 군수 물자를 거두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공으로 사마의의 시급은 1만호가 되었고 자제 11명 모두가 여루로 봉해지며 사마의의 공로와 덕은 날로 높아졌으나 그는 오히려 더욱 겸손하고 공손하게 처신했다고 합니다 정시 3년 제갈각이 환현에 주둔하여 병경지역을 공격하며 약탈을 일사맞기에 사마의는 직접 제갈각을 공격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의논하는 자들 다수가 적은 견고한 성에 의지하여 곡식을 쌓아놓고 우리의 병사들을 유인하려 하고 있으며 지금 원정군으로 멀리서 공격해왔으니 그들의 구원군이 필시 당로할 것이라 진태가 쉽지 않고 유리한 점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으나 사마의는 적의 장점은 물에서 싸우는 것이니 지금 그들의 성을 공격하여 그 변화를 살펴야 하오 만일 그들이 자신의 장점을 쓰려 한다면 성을 버리고 달아날 것이니 이것은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오 하지만 그들이 성을 고수한다면 겨울이라 호수가 얕하 배가 다닐 수 없으니 형세상 반드시 물을 버리고 서로 구원하려 할 것이고 이는 그들의 단점을 쓰는 것이 되어 우리가 유리하게 되는 것이오 라고 답했다 합니다 정시 4년 제갈각이 또 유관을 공격해 리나라 장수 사순의 진영을 격파하고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갔기에 사마의는 그의 구월에 초방의 전송을 받으며 군을 이끌고 진격하였고 이에 제갈각은 비축해둔 군량을 불태우고 성을 버리고 달아났다고 합니다 사마의가 계속해서 전공을 세우자 조상 일파인 등양 이승 등은 조상의 위명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조상에게 촉을 토벌하라 권했고 이에 조상은 총나라를 정볼할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마의는 총나라를 정볼한 경험이 있었기에 이를 반대했으나 막을 수 없었고 결국 정시 5년 조상은 6에서 7만의 대군을 이끌고 낙곡을 따라 진격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촉의 험난한 지세와 총나라 장수 왕평의 활약으로 인해 조상의 군대는 진격조차 하지 못하고 큰 피해를 입은 채로 퇴각하였고 한진 춘추에 따르면 관서 지역이 텅텅 빌 지경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합니다 정시 6년 조상이 중루 중전형 을 없애고 그 군사들을 자신의 동생인 조희에게 속하게 했는데 사마의는 전대 황제 때부터 내려온 오랜 제도라 하여 이를 제지하려 했으나 막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정시 7년 주연이 조중 지역을 진공하여 위나라 병사 천여명의 머리를 빼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기에 이민족과 위나라 백성 마녀가가 오나라의 공격을 피해 면수를 건너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마의는 면수 이남이 적과 가까움으로 만일 백성들을 되돌려 보낸다면 반드시 침공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피난원 백성들을 임시로 면수 이북에 머물게 해야 한다고 말했으나 조상은 지금 면수 이남을 잘 닦아 지키지 못하고 백성을 머물게 하는 것은 좋은 계책이 아니요 라고 대답했다 합니다 그러자 사마의는 조상에게 그렇지 않소 물은 물건은 안전한 땅에 두면 안전해지고 위태로운 땅에 두면 위태로워지는 법이요 만약 적이 이만의 군세로 면수를 끊고서 3만 군사로 면수 이남의 제군과 서로 대치한 채 1만 군사로 사중에서 마음대로 날뛴다면 장차 이들을 어떻게 구할 수 있겠소 라고 조언을 했으나 조상은 사마의의 말을 따르지 않고 백성들을 다시 면수 남쪽으로 돌려보냈는데 사마의의 예상대로 오나라 군대가 사중을 습격해왔기에 만명에 이르는 백성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정시 8년 조상은 자신의 권력을 더 마음 놓고 사용하기 위해 하안 등량 정밀의 모책을 써서 곽태우를 영령궁으로 쫓아낸 뒤 동생인 조희와 함께 금병을 관장하였으며 여직에 친당을 많이 심어놓고 제도도 자신들의 입맛대로 여러 차례 고치는 짓을 저질렀으나 이미 조상 일파가 권세를 쥐고 있었기에 사마의는 이를 제지할 수 없었고 이로 말 미야마 사마의와 조상의 사이는 극으로 치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마의는 이때부터 병이 들었다 칭하며 정사에 관여하지 않았고 당시 사람들은 이러한 세태를 노래하며 하등정이 수도를 어지럽히는구나 라고 했다 합니다 정시 9년 황문 장당이 국녀들 중에서 11명을 뽑아 조상에게 바쳐서 기녀로 삼게하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조상과 그 일파들은 사마의의 병이 위중하다 여겨 묵은 지심을 품고는 장당과 더불어 은밀히 공모하여 사직에 해를 끼치려 했다고 하며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마의도 이를 은밀히 방비하니 조상과 그 일파들은 사마의를 의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때마침 조상 일파 중 한명인 이승이 형규 자사로 부임했기에 그는 사마의에게 인사를 하러 왔다는 핑계를 대고 사마의의 집에 들러 그의 동태를 살피려 했다고 합니다 이에 사마의는 병이 깊은 것처럼 속이기 위해 두 명의 여정에게 시중을 들게 하고 옷을 잡고 있었으나 옷자락이 땅에 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을 가리키며 목이 마르다 여정이 죽을 올렸는데 사마의는 죽그릇을 제대로 잡지도 못했고 죽이 모두 흘러 가슴자락을 적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승은 이것을 지켜보다가 사마의에게 많은 이들이 명공께서 예전에 걸렸던 중풍이 재발했다고 하더니 전체가 이 지경일 줄은 어찌 짐작했겠습니까 라고 말하니 사마의는 숨을 헐떡이며 내가 늙고 병들어 죽을 날이 아침 저녁에 닥쳤어 그대가 병주에 가게 되었다고 들었는데 병주는 흉노와 가까우니 잘 방비 하도록 하시오 그리고 그대를 다시 못 볼 것 같아 두려워서 하는 말인데 아들 사마사와 사마서 형제를 잘 부탁하오 라고 대답했다 합니다 그러자 이승은 제가 맡은 것은 형주이지 병주가 아닙니다 라고 했고 사마의가 그대가 이제 막 병주에 도착했다고 라고 했기에 이승은 다시 제가 맡게 된 것은 형주로 그것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합니다 그리하여 사마의는 이승에게 내가 늙고 기운이 새하여 그대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했어 이제 형주로 돌아간다니 크고 훌륭한 덕을 열렬히 행하여 공운을 잘 세우도록 하시오 나는 말을 건넸 다고 합니다 이후 이승은 형주로 가기전 조상을 찾아가서 사마공은 시체와 다름없어 기운이 겨우 남아있고 육체와 정신은 이미 분리되었으니 좋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고 다른 날에는 해부가 다시 회복되기 어려우니 가히 애처로운 일입니다 라고 말했기에 조상과 그 일파들은 사마의를 방비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평원련 조방이 고평능을 참배하러 가게 되자 조상 조희 형제와 그 일파도 조방을 따라 나섰기에 수도는 통삐게 되었고 이에 사마의는 먼저 영령궁에 있는 곽태우에게 상주하여 조상 형제를 파면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곽태우의 지원을 등에 업은 사마의는 병마를 이끌고 무기고를 점거하였고 사도 고유에게 부조를 내려 대장군의 사물을 대행해 조상의 영을 거느리게 하며 그대가 바로 주발이요 라고 말했는데 주발은 한나라의 헌국 공신으로 전행을 일삼았던 외척인 여시일적을 제거하는 공을 세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태복 왕관에게는 중명군의 직을 대행해 초희의 영을 관장하도록 하여 군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 직접 대위 장제 등과 함께 군대를 거느리고 진격해 낙수 부교에 주둔하여 황제인 조방을 영접하려 했다고 합니다 또한 사마의는 조방에게 상주하여 선제께서는 신등을 불러 뒷니를 염려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장군 조상은 안으로는 분수에 넘치게 윗사람과 견주고 있으며 밖으로는 위험과 권력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요직에는 모두 자신과 친한 사람을 안치고 궁고를 오랫동안 지키던 사람들을 모두 내쫓았습니다 신이 비록 늙고 우매한 몸 일지라도 어찌 감히 지난 날 선제의 말씀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옛날 조고가 자신의 뜻을 다하게 되자 진나라는 이로써 망하게 되었고 한나라는 요시와 박씨를 일찍 끊어냈기 때문에 오래도록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학께서 본보기로 삼아야 할 전대의 일이며 지금은 신이 목숨을 바칠 때입니다 라는 글을 올렸으나 조상은 사마의의 상주문을 조방에게 알리지 않고는 이수 남적의 임금의 수레를 머무르게 한 뒤 나무를 빼어 녹각을 만들고 분전병 수천명을 징발하여 사마의의 공격을 막으려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뛰어난 지력을 갖춘 환봄이라는 인물이 조상에게 합류하며 황제인 조방을 데리고 허창으로 간 다음 경문을 돌려 각 지역에 있는 군사들을 불러 사마의를 공격하자고 보냈으나 조상은 이 계책을 따르지 않고 시중 허윤과 상서진태를 사마의에게 보내 그의 의중을 살피려 합니다 그러자 사마의는 허윤과 진태에게 조상의 과실을 모두 열과 그에 대한 처벌은 관직을 박탈하는데 그친다고 했기에 진태 등은 조상에게 돌아와 사마의의 말을 전하며 사마의가 보낸 상주문을 조방에게 올리라고 권합니다 또한 사마의는 조상이 신임하던 전중교의 윤대목을 보내 조상을 파이르게 했는데 그가 낙수를 가리키며 맹세하니 조상은 사마의의 말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환봄은 고금의 사례를 인용하여 백방으로 간원하고 설득하며 조상이 사마의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려 했으나 조상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사마공은 내 권력을 빼앗고자 할 뿐이오 내가 후로서 사저로 돌아간다면 돈 많은 늙은이의 지위는 잃지 않을 것이오 라고 말했기에 환봄은 가슴을 치며 경의 죄에 엿류되어 나의 가문이 멸망하게 되었소 라고 탄식했다 합니다 결국 조상은 허윤과 진태를 사마의에게 보내어 돌아가서 죄를 받고 죽음을 청한다 말한 뒤 사마의의 상주문을 조방에게 알렸다고 합니다 일단 사마의는 조상과 그 일파의 관직을 박탈하는 데 그쳤지만 그는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었고 또한 조상과의 약속을 지킬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 형부를 담당하는 관리가 갑자기 상주하여 황문 장당이 국녀를 조상에게 바친 이를 문제삼아 그를 체포해 신문하였는데 그는 조상 등이 반란을 보모하려 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마의는 조상과 조희 하안 등량 정밀 이승 환범 등을 모두 잡아서 하옥시켰고 대역부도에 죄로 탄핵한 뒤 그들을 모두 죽이고 삼족을 멸했는데 출가한 여자들까지 모두 죽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상 일파를 몰아내고 권력을 잡은 사마의는 시급이 이만호에 이르렀다고 하며 그가 오랜 병으로 조방을 배할할 수 없었기에 황계인 조방은 매번 큰일이 있을 때마다 사마의의 집으로 행차해 자문을 구했다고 합니다 양주의 궁권을 가지고 있는 왕능이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마의는 곧장 중앙군을 이끌고 수로를 통해 진격하며 왕능의 죄를 사면해준다는 명을 내린 뒤 왕능의 아들인 왕광도 데리고 가서 그로 하여금 왕능에게 편지를 써 그를 깨우치게 하려고 했다 합니다 그리하여 사마의의 군대가 9일만에 감성에 도착했기에 왕능은 어찌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스스로 면박한 채로 사마의에게 나아가 저 왕능에게 죄가 있으면 공의 서신을 보내 저를 부르면 될 것이지 어찌하여 몸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라고 말했다 합니다 그러자 사마의는 그대는 서신으로 불러서는 오지 않을 사람이기 때문이요 라고 대답한 뒤 왕능을 수도로 송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왕능은 수도로 가던 중 가교의 묘를 지나면서 가교여 나 왕능이 대위의 충신임을 그대의 신령이 있다면 잘 알 것이요 라고 외치고는 연안군 항연에 이르러 짐독을 먹고 자살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사마의는 곧바로 왕능의 일당들을 체포해 모두 삼족을 멸했고 그가 황제로 추대하려 했던 초왕 조표도 죽인 다음 위나라의 여러 왕봉들을 붙잡아 업에 가두어 이들을 감시하게 했고 서로 교류도 하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조방은 사마의에게 책명을 내려 그를 상국으로 임명하고 안평군 공해봉 했으나 사마의는 이를 거절하며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당시 사마의는 시급이 5만어였고 그의 후손들 중 후로 봉해진 자가 19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후 사마의는 병안으로 알아눕게 되었고 벗였던 가교와 왕능에게 해를 입는 꿈을 꾸고는 이를 매우 꺼림칙하게 여겼다고 하며 2개월 뒤 사마의는 73세의 나이에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사마의는 좋은 아버지였지만 남편으로서는 0점이었는데 장춘하는 여정까지 죽이는 짓을 저지르며 사마의를 위해 행동했지만 나중에 시간이 흘러 사마의는 후처인 백부인을 총애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장춘하는 사마의를 볼 기회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마의가 병에 걸려 심상에 누워있게 되었고 그래서 장춘하가 가서 사마의의 병의 자도를 살펴보았으나 사마의는 장춘하를 보고는 노물이 가정스럽게도 어찌 이리 성가시게 돌아다니는가 라는 그리하여 장춘하는 너무 부끄럽고 한스러워서 식음을 전폐하며 자살하려 하였고 이 때문에 사마사와 사마서 등도 어머니인 장춘하를 따라 음식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사마의는 깜짝 놀라며 장춘하에게 사과를 하니 장춘하는 금식을 그만뒀다고 하며 사마의는 물러나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노물은 소중하지 않지만 나의 사랑하는 아이들이 괴로움을 겪는 것을 걱정했기 때문에 그랬을 뿐이다 라고 말했다 합니다 신기하게도 사마의를 추천하고 칭찬했던 인물들은 모두 곱게 죽지 못하는데 순욱 최염 양준 이 이들로 순욱과 최염 은 사실상 조조에 의해 죽게 되었고 양준 이라는 인물은 조비에 의해 죽게 되었는데 이들의 또다른 공통점은 모두 자살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마의는 조비가 양준을 죽이려 하자 피를 흘릴 정도로 머리를 조아리며 양준 을 구하려 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조비는 양준을 용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마의는 안목으로 유명하진 않지만 대척전선에서 맹활약을 떨치며 총나라를 멸망에 이르게 한 등에가 사마의가 발탁한 인물이었고 진양추에 따르면 순욱의 아들인 순이도 사마의가 발탁했는데 이 때문인지 순이는 사마의의 차남인 사마소의 측근이 되었다고 합니다 위략에 따르면 사마의는 조상 일파 중 특히 정미를 매우 증오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자신을 탭으로 만들어 실권에서 멀어지게 하였고 곽태후를 별궁인 영령궁으로 옮겨 그곳에서 지내게 하여 조상이 마음 놓고 전행을 일삼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든 인물이 정미리 였기 때문 이었습니다 위나라를 세운 조씨 총나라를 세운 유씨 오나라를 세운 손씨가 천하를 놓고 다퉜으나 결국엔 사마의의 손자인 사마염이 진나라를 세워 천하를 통일하였으니 사마의를 삼국지 최후의 승자라고 할 수 있으나 그 후 진나라는 얼마 가지 못하고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5호 16국 시대를 열게 되니 최후의 승자라는 의미가 퇴색되는 건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보통 사마의는 망탁조이라고 하여 왕망 동탁 조조와 함께 사대역적으로 언급되는데 그는 조상 일파에 의해 자신과 가문의 안의가 위협받기 전에는 위나라를 위해 묵묵히 일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딱히 야심을 보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가 마지막에 보여준 행보로 인해 그의 아들인 사마사와 사마소가 권력을 잡아 위나라를 멸망시킨 것은 사실이나 사마의 개인을 놓고 보았을 때 과연 그를 역적이라 단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일전 사마의 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